5월호 표지작가는 김웅섭 작가로 현재 남성수관 송혜월에서 5월 12일까지 전시중입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이숙 초대전이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열립니다. 남성수관 별관 에코뮤즘 호수아미마을 아트홀에서는 6월 28일까지 한정원 작가 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5월호 아티스트 주요 내용을 소개하면 남공원의 아트칼럼 제목은 이완화백은 프랑스 아르르의 미술관 개관에 앞서 세계적인 팝가수 리안나같이 예술가로서 자신의 당당함을 양심 선언하고 존경겹기를 바란다. 해외 전시 소식으로는 이태리 비엔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9회 베니스 비엔날의 주제가 꿈의 우위라는 주제로 11월까지 전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미술가 모임 회원 소식 신작 발표와 회원 소식들을 전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가평의 남성수관 별관 에코뮤즘에 설치된 영상 자료들을 소개하는 페이지로 꾸며져 있습니다. 전자북 이북을 보는 방법은 아래 설명란에 이북 주소를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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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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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